안녕하세요. 영창아티스트 김정호입니다. 오늘 앨리스의 YF-250 기타 보고 계십니다. 이야, 아름답네요. 뭘 하나 멋들어지게 쳐볼까요? 오, just five years ago, I'm sad, you're a rock. This is my favorite fortune, looking for a mile of gold. As things got better, things got worse, I can't see you in the leaf too. Oh, I'm stuck in a low dial again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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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제가 목소리가 좀 중저음인데, 목소리랑 잘 어울리죠. 마치 믹스다운 한 것처럼. 그러면 저는 기타를 선택할 때 꼭 이걸 선택 범위에 넣습니다. 목소리가 잘 어울리느냐. 그리고 기타를 싱글 노트로 쳐봤을 때. 되게 선명한가? 이 두 가지면 기타를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엔겔르만 스쿠스탑, 샤펠레 축구판입니다. 샤펠레도 마오가니 친구 목이에요. 다 마오가니 꽈라. 아름답죠? 그리고 진짜 마오가니 넥크.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입니다. 이야, 이거 잘 만들었네요. 자, 기타, 스트로크 사운드만 들어보시죠. 선명하죠? 자, 그리고. 서스틴도 길고요. 야, 이거. 만약 YF-250 가지고 계신 분들 기분 되게 좋으시겠습니다. 하하하하. 김병호였습니다.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س